한국 의료계의 변화를 선도해온 삼성서울병원이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 개원한 양성자치료센터.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차세대 방사선 치료인 양성자치료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삼성서울병원 안병원 양성자치료센터입니다. 저희 양성자치료센터는 5년간의 건립 준비과정과 그리고 5년간의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통해서 이제는 이러한 첨단암치료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첨단암치료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자치료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이 94년도에 처음 생겨서 그때 내세웠던 부분이 환자 중심의 병원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케어기버라고 얘기를 하고 통칭하고 있는데 환자의 케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케어기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양성자센터가 의사만의 힘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전문가들 분야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각종 의학물리사들 그리고 박사님들과 다 같이 유지가 되고 일단은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실제 치료하는 방사선사 다 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환자를 더 생각한다는 건 저희는 그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정확한 빔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테크닉이고 평가해 주는 게 물리자들의 일이거든요.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임상의사보다는 물리학자들이 상당히 박사급 물리학자들이 많이 저희들이 선발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우리 엔지니어 파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성자치료기가 100을 쏴야 되는데 100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항상 질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더 좋은 치료를 하려고 밤을 새서라도 뭔가를 더 제공하고자 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서 오시면 최고의 치료와 최고로 따뜻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성자센터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를 기계를 갖고 있는 센터고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은 줄이면서 종양에만 좀 포커싱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치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엑스레이 장비는 목표 앞뒤 지점에 영향이 있는 것을 줄일 수 없어서 양성자가 탁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만 좋은 걸 들여온 게 아니라 진료를 보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스킬을 가진 그런 의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자라나는 그런 성장기인 소아에서는 정상조직을 방사선을 많이 안 줄수록 같은 치료 효과를 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 삶의 질 자체가 방사선을 받아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안 생기는 것보다도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병원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암을 정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하는 과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재활의학과 그리고 다른 뭔가 서포팅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과들을 다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환자분을 어떻게 보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 스스로의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같이 북돋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분, 치료적인 부분을 다 아울러서 미술 치료를 좀 해본다든지 음악 치료를 해본다든지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좀 환자분들이 아 여기에서는 그래도 좀 내가 차분하게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센터는 5년간의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과 의료진 간의 토의를 통해서 이 양성자 치료가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찾아주시는 한 저희들은 여러분께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이거에 침체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릴 거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환자분들의 기대와 가지고 있는 희망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양성자 치료센터는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세계적인 양성자 치료센터로 나아가며 또 한 번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이곳은 삼성서울병원 양성자 치료센터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양성자 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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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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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 치료센터